유튜브 방송은 수익은 얼마나 받으시나요?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 분들이 2870분인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정도였거든요 수익은 달에 한 10만원 정도 돼요 유튜버들의 수익은 어떤 종류의 방송을 하느냐 어떤 종류의 유튜브를 하느냐 또 10분 이상 짜리 영상을 많이 찍어서 광고 중간 광고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클릭이 1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구독자 한 명이 10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구독자 한 명이 30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독자 한 명이 30원이다 이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딱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 거의 3천분 다 돼 가는데 9만원 이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 한 명이 30원 그게 월 수익 한 영상 한클릭당 1원 그거는 저한테 잘 안 맞고요 구독자 한 명당 30원이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8만원에서 9만원 선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요 사실 뭐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서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런 사람은 진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드문 거예요 유튜브를 만약에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30원이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10만 구독자가 있어도 한 달에 300만 원인 거예요 10만 구독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0만 구독자면 웬만한 구 인구랑 똑같아요 구청장급 맨퍼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10만명 대단한 겁니다 10만명이어도 한 달 수익 광고 수익만 따졌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뭐 다 개인차가 있어요 10만 구독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수익이 500만 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20만 구독자인데 8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고 대 다양해요 그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구독자당 30원에서 9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달러로 들어오니까 환율 따라 또 다른데요 환율도 엄청 오른다 그러죠 일종의 그 달러투자 같은 개념으로 그 통장은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요 유튜브 수익은 그냥 차고차고 다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해서 실제 입금을 받기 시작한 거는 11월 달인가 부터 입금을 받았어요 그랬고 그게 또 100달러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입금이 안 돼요 100달러가 넘어 줘야 돼서 적립이 또 다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한 달 수익이 10만 원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와요 10만 원 넘어야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의 두 달 한 번씩 들어올 때 한 18만 원 17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달러로 따지면 한 150달러 160달러 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직장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대허원 중에 유튜브나 해볼까 그거 있었다고 했는데 직장인들 유튜브 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한 50만 구독자 이상 신사인당 님 정도 되어야 뭐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광고 수익으로 뽑겠지만 신사인당 님 같은 경우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광고 수익을 많이 뽑겠죠 영상도 길고 광고를 많이 넣으시니까 거의 한 달에 한 일반적인 사람 연봉이 딱딱 떨어질 겁니다 아마 50만 구독자면요 웬만한 광역시급 구청장급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손에 꼽죠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유튜브 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또 책을 내고 마케팅 홍보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또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모를까 유튜브 광고 수익 자체만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봤을 땐 빨리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다음에는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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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